유사 전체주의라는 그런 개념을 정교모에서 나왔고 또 최은무 교수님이 그런 개념을 구체화시켰는데 정말 유사 전체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거의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2월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지난해 2월인가 1월 말입니다. 지난해 1월 말. 그리고 이제 세월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4월, 10월 총선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전체주의의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 1월 말에 공병호TV에 출연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사 전체주의화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교모의 성명서도 1월 15일경에 나왔고요. 그래서 제목도 유사 전체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투쟁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공박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때 또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유사 전체주의에 이미 진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체주의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남북한 관계 이런 걸 활용해서 전체주의가 한국적인 맥락에서 좀 변형된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옆에 있으면서 중국몽적인 시진핑의 노선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체주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 2차 대전 전후에 어떤 유럽이나 남미나 지금 남미나 이런데 마크시즘을 위주로 한 전체주의 또는 우파적인 전체주의 스페인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변형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정치권력이 권력을 굉장히 위헌적으로 강화하지만 그걸 굉장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결국에는 권력기관이나 정부 전체를 정치권력이 장악을 하고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서 결국은 시민사회까지도 일상적으로 권력이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결국 전체주의의 완성 단계인데 그동안에는 저는 평가하기를 중간에 제가 또 한 번 광경호 tv에서 출연을 해서 사법부 장악이 이미 완성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주의가 완성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공공부분은 전체주의가 완성이 됐고 이제는 민간 부분으로 진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짜로 전체주의가 정말로 완성이 되려면 정부 부분만 아니고 민간의 일상생활까지도 감시하면서 통제하는 권력기관이요. 그런 체제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공공부분은 이미 완성을 했고 사법부 장악이 끝났으니까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선거 재개표, 재건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최고부분이 사실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지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체제를 암암리에 구축하는데 국민들은 잘 알듯 모르듯 하는데 그 효과가 설설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니까 공공부분을 지나서 민간 부분까지 통제하는 전체주의의 정말 완벽한 형태로 이렇게 급격히 진행하는 도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이 유사 전체주의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할 때만 하더라도 보통 식자층들도 그런 데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한 번 더 전체주의 개념 지금 막 말씀하신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 주 좀 넘어갑니다. 전체주의는 사실 공산주의나 아니면 우파파쇼짐 파시즘 우리가 나치즘이나 남미의 어떤 사회를 정치 권력이 완전히 장악한 형태라든지 그런 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죠. 그래서 어떤 선출이 되든 아니면 정권을 잡든 해든 간에 권력을 쥔 하나의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리소스를 활용하면서 어떤 기존의 헌법체계나 이런 것도 우회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위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권력 강화 쪽으로 가는데 그걸 나름대로 합리화는 시키죠. 하지만 결국 그런 합리화가 결국은 권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가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삼권분립이라든지 최소한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 이런 거는 최소한의 요건인데 그 사법기관까지도 사실상 장악하거나 아니면 대놓고서 장악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완전히 공공부분을 권력자의 하나의 손아귀로 이렇게 쥐고 흔들면서 장악을 했고요. 그 단계를 지나서 정말로 문화혁명식의 단계를 거치면서 중국이 지금 발전되어 왔듯이 어떤 권력이 언론까지도 통제하고 민간 부분이죠. 시민사회도 여러 가지 감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지식인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하여튼 억제하면서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까지 마비시키면서 시민사회의 일상생활까지도 통제하는 그렇게 되면 정말 중국식 전체제가 완성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공공부분은 장악했다고요. 그 단계를 지나서 민간 부분까지 지금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스텝을 상당히 밟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언론기관에 대한 겉으로는 허위 보도를 좀 줄인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사실 언론의 어떤 재갈을 밀리려는 경향이 강하고요. 부동산 산법도 다 그런 차원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민간에 대한 그런 권력의 장악이나 통제로. 그렇습니다. 사학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해서 사학재단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또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해서 주민자치기본법이죠.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기구라는 걸 만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게 특정 성향을 지닌 또는 사상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임원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자치라고 그러면서 세포조직을 좀 키운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통제 시스템이 이렇게 풀뿌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입법 독재 스타일로 진행하고 있죠. 그게 전체주의로 가능한 완성으로 가고 있다. 아무튼 이제 국회가 개원되고 400건 이상 정도의 그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국회에 통과한 법안 가운데 80% 이상이 여당이 주도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통상은 일당이 한 60%를 넘어선 적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법을 1년 만에 400개를 했으니까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년이면 한 2천 개 정도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엔 궁극주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헌법도 개정해서 정식으로 이제 법체계를 이렇게 전체주의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헌법적 기본 질서를 바꿔버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헌법 개정이 사실 아주 근본이 되는 국가의 핵심 원칙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하고 국민들이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닌지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거친 다음에 국민 투표를 하든지 국회에서 개정 가능한 기본법들은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입법 독재 스타일로 가니까 입법 독재. 입법 독재.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 저게 큰 문제구나 이런 거를 아마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87년도 체제 이후에 자유가 항상 한국에서 확장되는 쪽으로 왔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자유가 퇴행되고 결국은 전체주의의 완성 그 이후까지 나가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보통 시민들은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공부분만 이렇게 좌우 대결 또는 보수 진보 싸움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사실 부정선거도 어떤 국회의원들의 자리를 놓고 그게 뭐 몇 자리 180석이니 뭐 120석이니 뭐 그런 얘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걸 좀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의심은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내서 본인이 연구해보고 사실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말씀드린 바대로 공공부분을 장악하게 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5단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를 구제하는 기능을 사법부가 갖고 있는데 그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죠. 정치 권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나 아니면 부당한 일을 하는데 그 피해가 결국은 경제에 미치고 국민 생활에 미칠 때 그걸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정치 권력, 그걸 심해한 기관에 의해서 장악된다는 거예요. 장악되니까. 결국에는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고요. 또 감시 체제를 구축해서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기존 집권 세력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선거 성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면서 계속 의식화 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장기 집권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어떤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못하게 하고 또 간접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익을 쉐어하는 채널로부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사상이 안 맞거나 정치 권력에 좀 비판적인 견해를 하거나 건전한 비판을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기존 정치 권력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제 승진하거나 여러 가지 각종 무슨 위원회에 임명되거나 뭐 그런 데 단계가 올 텐데 그런 채널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는 거죠. 부동산 상법 같은 것도 이제 결국은 개개인이 더 많이 약탈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중국의 어떤 중국몽과 미국과의 중국과의 패권 와중에 노예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의 영향력을 좀 확대해서 미국과의 대결을 좀 유리하게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교도보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친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부동산을 소유한다든지 정보를 이렇게 감시한다든지 친중 정권을 유지한다든지 이러면서 경제적 이권을 또 넘겨받는다든지 이러면서 땅값이 오른다든지 어떤 이권이 중국으로 가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과도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불공정 경쟁을 하는 거죠. 네. 벌써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면 이제 뭐 취업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엮여가지고 발생하는 거죠. 조금 전에 최은무 교수님 인터뷰하기 전에 우연하게 이제 그런 채널A를 보다가 이번에 이제 차량 시위 자영업하시는 차량 시위인데 한 젊은 분이 마이크를 대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앉아서 주거나 뭐 그냥 가만히 있어 주거나 그냥 나와서 말이라도 하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그런 신경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차량 시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영업에 대한 그런 규제도 과학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 3명은 안 되는지 왜 2명은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네. 그렇죠. 네. 어떤 뭐 집회 시위를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서 권력 비판 기능을 억제하다 보면 상권이 피해를 당하는 거고요. 네. 어떤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제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규제를 가한다고 하지만 그 피해가 정치계만 머무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에도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뭐 일례로 우리 저희 학생들도요. 사실 저는 로스쿨에 있기 때문에 법학을 이제 여러 과목을 듣는데 뭐 이렇게 좀 정치적인 그 성향이 있는 타이틀이 제목에 있는 과목이라든지 그런 걸 듣기를 꺼려해요. 학생들이 뭐 이렇게 나중에 그 성적 표나 이런데 그런 과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노동법이라든지 인권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좌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권 하에서 그게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을 지는지 하나의 참고자리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학회라는 게 여러 개 있는데 학생들도 그게 자유롭게 가입해서 좀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요즘 학생들은 꺼려서 가입을 합니다. 그게 전부 이제 민간인에게 미치는 피해죠. 학생들도 그럴 진데 직장인들은 얼마나 그 특히 그 조금 윗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심지어 민간 기업에 있는 분들도 정치적인 생각까지도 임플리케이션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몸을 사리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리라고 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